시아, 언니 콩칩이 알아요 춤 춰줘 이 길에 너랑 아아 아아 다가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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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만 해 어때 여러분 잘 못 봤대 여기서 해줘 아랑이가 무서운 말 하려고 해서 뒷걸음주 쳤는데 대왕님이 무슨 기독처럼 구성했는데 여러분 시현이 아파요 시현이 마음이 아파요 언니 아파요? 언니 왜 아파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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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시아언니가 많이 아파요,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이거 상아언니가 처음에 상아언니가 진짜 웃겼어, 뭐했지? 처음 연습한 날 뿐인 거야, 오줌 마려운 사람처럼 지나가서 소변이 마려웠구나? 화장실하고 입었잖아 왜 어떻게 하는데? 나도 너무 싶어 처음에 연습할 때 말씀 받을 때 언니가 뿐인 거야, 할 때 저희가 다운로드 하나 더 했잖아요 이거 화장실하고 입은 사람처럼 심장 그쪽 아니야 심장 반대쪽이야 진짜 웃겼어 심장 반대쪽이야 근데 그거 다 그러지 않았어요? 언니 시연이랑 언니 뉴빗으로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화장실하고 나려운 사람처럼 그거 아니야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저희 그러면은 다음으로 포토타임 가질 거라서 이제 그대로 카메라를 준비해 주시면 제가 같이 셀카 찍을 거거든요 번호표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 뽑으실까요? 상아 하나 뽑아주세요 상아 하나 뽑아주시고요 자, 번호 불러주세요 68번이에요 근데 오오오오오 68번? 오오오오 칸칸칸 앞으로 나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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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가 하나 뽑으세요 정말 럭키래요 막내가 하나 뽑으십시다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뽑아야 돼 누가 뽑고 있는거죠? 12번 오오오오오 그쪽에서 한번 뽑아주세요 네, 섹시하시고 직접 들고 뽑는건가요? 나와주실 거고요 자, 하나만 뽑아주시면 됩니다 네 저한테 쌌네 진짜 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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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짜여? 어디 짜여? 축하드립니다 저희와 셀카 찍어요 공돌이의 희선이 이름 쓰신 분